방수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즈! 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. 5,7,6,1,5,1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샌더의 빈티지 기타들을 쭉 준비해서 존 메이얼 스타일의 연주를 얹어봤는데요. 저희가 5,7,6,1을 할 때는 스트랩 사이에서 메이플과 로즈드의 차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봤고 그리고 텔레를 할 때에는 스트랩과 텔레가 생각보다 엄청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톤을 잘 만져놓으면 비슷한 느낌으로 들을 수도 있다. 또 이런 싱글 코일 특유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순서대로 쭉 들은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복습시켜 드리고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블라인드 테스트는 솔로 빼고 할 거예요. 여러분 네 자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? 5,7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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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7입니다. 5,7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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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5,6,1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guitar solo 텔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guitar solo 좋아요. 그럼 바로 기타만 솔로를 빼고 들은 기타만 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 5761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텔레는 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. 텔레 한번 맞춰보세요. 저희가 바로 출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히 봅시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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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어떻게 구매했을 때 좀 효과적인가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구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봄용 기타들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메이플렉 로즈도 딱히 뭐 잘 모르겠다 왜냐면 실제로 그거는 녹음을 많이 해봤으니까 아 별 차이 안나 솔직이야 그냥 그냥 마음에 드는 그냥 마음에 드는거 써 라고 표현을 했는데 펜토는 너무 다른데 맞아요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애초에 뭐 그냥 단순히 뭐 그 로즈우드와 메이플에서 오는 차이도 있겠지만 애초에 뭐 픽업 자체도 다르죠 아예 그 연도에 특화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구요 그런 것들이 좀 증폭되는 느낌이고 은총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성비 측면에서 오 난 이걸 사야 되겠다 아니다 라는 걸 결정하기도 되게 좋은게 저는 오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원래 5.7은 늘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여유가 되면은 당연히 텔레는 로망이 있으니까 5.1이든 5.2든 텔레가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전략적인 구매 가이드로서는 저는 오늘 딱 들어보고 뭔 결심을 했냐면 아 나한테 텔레는 필요가 없구나 그냥 5.7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거는 5.7의 2단 4단 사운드 딱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맞아요 내가 알고 있던 텔레의 이미지는 약간의 선입견도 있었구나 라는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약간 환상도 있었다 근데 나중에 너무 그냥 뭐 여윳돈이 많아가지고 멀리 사도 상관없으면은 오이도 뭐 노캐도 있고 당연히 좋겠지 에스콰이어 브로드캐스토 다 사주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이야 나한테 진짜 필요한건 5.7의 4단 이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그런 리뷰였던 것 같고 그쵸 형 기타가 사실 저 소리는 안 나죠 저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형이랑 똑같은 기타를 제가 몇년동안 썼기 때문에 압니다 근처 소리는 나는데 저 소리가 안 나 딱 저 소리가 여기 탕 떠있는 이 소리가 안 나요 그 벨이 여기서 딱 하면 벨이 탱 이런 느낌인데 그건 탱 이렇게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컴프랑 컴프랑 컴프리센스랑 하이도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탱은 거리는데 탱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안 나요 이 머리에서 울리는 소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 이제 세션 정말 많이 하는 형들 보면 그래서 레스포란데랑 팬더 좋은 거 하나는 꼭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오늘 한 번 다시 느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걸 하면서 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은 5.7이다 이렇게 더더욱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탐 세탐 덕분에 저도 공부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주 재미있는 팬더의 빈티지 2 5.7.6.1.5.1까지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애초에 이 뒤에다가 우리가 요 반죽 그대로 묻혀가지고 어 다른 거 7.7.5 있잖아요 지금 7.5? 지금 텔레는 7.5가 있고 7.5 텔레 한번 있죠 그리고 7.3 스트랩 라지헤드 있고요 아 오케이 와이드 레인지 헌버커랑 그거랑 해갖고 재규어까지 갖고 와갖고 빈티지 2 이번에 아예 조져버리게 알겠습니다 아 조져버리게 네 이거 다음에 이제 빈티지 2 시리즈가 지금 쫙 나왔잖아요 요거 다음에 뒤에 또 붙여서 이 똑같은 세팅으로 저희가 저장을 잘 해놓을 테니까 좋네요 이거 요대로 바로 해서 콘텐츠 비교하는 거 또 2부작으로 또 아 2부작이다 2부작은 맞겠죠? 3부작이지 아 4부작이지 뭐 이렇게 하겠지 뭐 뭐든 그러니까 70년대가 둘 다 나와야 돼 7.3 스트랩이랑 7.5 텔레랑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재규어 하나가 또 들어오든가 뭐가 했든 들어와서 어쨌든 내 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친숙하던 브랜드에 가장 알고 싶은 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번에 여기다 빈티지 2 추가하는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더 좋은 기타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팬더는 결국 다 있으면 행복하고 꼭 하나만 사야 된다면 또 이 콘텐츠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정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링 타임